짜잔! 너무 예쁘죠? 우유! 4개 맛 중에서 제일 빨리 녹아요! 먹어볼게요! 겉은 바삭하고 안에 크림이 진짜... 우유에 부드러움이! 다음은 딸기! 차가워! 겉은 바삭하고 따뜻한데 속은 차갑고 시원해요! 와 얘는 너무 맛있겠다! 안에 크림 보여드릴게요! 어머머머! 어머머머! 너무 뜨거워! 아이스크림 같아! 되게 맛있는 초코크림 아이스크림! 마지막으로 끝! 그거 알죠? 아이스크림이 아삭아삭하는 거 붙은 바삭 안은 아삭바삭 아삭! 짠!